지금부터는 화면 속에 한 남성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프랑스 파리로 혼자 여행을 간 만 30세 김기훈 씨인데, 2주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. 파리 19에서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행방이 묘연한데요. 모쪼록 무사하다는 소식이 들리길 바라겠습니다. 김경희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.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입니다. 1993년생 만 30살 남성 김기훈 씨로 2주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. 김 씨는 키 178cm의 보통 체격으로 팔에는 문신이 있습니다. 지난달 17일 프랑스 파리로 여행 왔는데, 다음날 파리 19에서 지인을 만난 뒤 19일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. 김 씨는 프랑스로 오기 전 인도 여행 때는 자신의 SNS에 꾸준히 여행기를 올렸지만, 지난 2주 동안 아무런 소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. 김 씨는 연락이 끊기기 직전 SNS에 에펠탑 사진을 올려 파리 도착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. 김 씨를 만난 지인은 그가 파리 북역 인근의 숙소를 잡았다며, 헤어질 때 카페에 있다가 산책하고 에펠탑 등에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씨의 휴대전화는 현재 꺼진 상태입니다. 가족들은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도 실종신고를 한 가운데, SNS에는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.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